서울지검특수부 이동욱 검사 국대학 회장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왔습니다. 강제 구인하기 전에 나한테 5분만 지어줘라. 무슨 개수작이야 이게. 신태환이 널 이용해서 자신의 무서운 야심을 채우는 시작이라고. 김지현씨 이게 뭔지 아시오. 당시 정권의 2인자였던 박 총장한테 바친 뇌물 내역이오. 왜 변호사도 없이 지검에 보낸 겁니까. 지현이 태호 건드리지 마십시오. 여긴 니가 뭐하러 왔어. 소환장이야 구경란. 영란이 건드리지 마라. 나 다른 거 다 용서해도 그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. 연어가 다시 만나서 Obrig. 날아가 더 amb 142명. 날아가 더 동일한지. 날아가 더 쉽게 변하는지.